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양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순수함, 평화, 순종,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사는 특성 등을 상징합니다. 양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현재 상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안전감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는 태도나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습관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양은 본래 평화롭고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적이나 신화적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양이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 순수한 마음, 혹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의 희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기 희생을 나타내거나 타인에게 순종하는 성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양 꿈은 주로 안정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양을 보거나 양떼가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거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로, 꿈에서 양무리를 보는 것은 사회적 소속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속한 집단이나 가정,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깊어졌거나,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꿀 가능성이 큽니다. 양은 종종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순응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양 꿈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이 등장하는 여러 상황에 따른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에서 양떼를 보는 것은 집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떼가 평화롭게 있는 장면은 현재 삶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양떼가 흩어지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대인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꿈은 책임감이나 보호본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양을 돌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이 길을 잃거나 다치는 꿈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심리적 불안정, 관계의 위기, 혹은 생활의 불안정 등을 반영하는 꿈입니다. 흰 양은 순수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반면, 검은 양은 반항적인 성향이나 비주류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흰 양이 등장하는 꿈은 자신의 평화롭고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지만, 검은 양이 등장하는 꿈은 자신의 독립적인 면모나 다소 반항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단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 어시는 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보았습니다. 현재 어시는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이 꿈은 어시가 속한 집단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양떼의 평화로운 모습은 그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2 희생적 역할에 지친 사람 B씨는 꿈에서 양이 다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B씨는 가족과 직장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이 희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이 다치는 장면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3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인 사람 C씨는 꿈에서 양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중이었고, 자신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이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드넓은 초원을 양에게 올라 뛰어다니던 꿈 마음이 시원한 일이 생기고, 꿈을 실현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입선이나 당선 등을 몫이하고 있는 길몽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양털을 깎고 있는 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사업이 침체되거나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을 주는 꿈 머지않아 결혼식에 초대되어 참석을 하게 될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많은 현륙을 양이 거느리고 있는 꿈 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지라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새끼들을 양이 잉태해 출산했던 꿈은 여태껏 노력했던 일이 크게 증가하여 재미를 보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목동이 양치기를 하는 꿈 부자가 되거나 많은 직원을 데리고 사업이 성공한다고 의미의 꿈입니다. 사라졌던 새끼 양을 발견하는 꿈 옛 친구와 우정이 되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새끼 양의 고기를 먹거나 요리하는 꿈 돈을 벌 수 있다는 암시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새끼 양의 꿈 기운이 샘솟아 매사에 활기찬 경험을 할 일종의 암시입니다. 새끼 양이 뛰놀고 있는 꿈 가족끼리 달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새끼 양이 울고 있는 꿈 현재와는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새끼 양이 없어져 찾는 꿈 사이가 안 좋았던 옛 친구나 동료를 다시 만나게 되어 친해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새끼 양이 우는 꿈 태몽으로 자식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수레를 끄는 양을 본 꿈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양 떼들이 한꺼번에 떼를 저어 몰려오는 꿈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횡재, 재물, 행운 등을 뜻하는 길조입니다. 양 한 마리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사업가는 큰 거래처 확보를 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양고기를 먹는 꿈 재물복이 들어와 큰 돈을 가지게 됨을 나타냅니다. 양고기를 요리하거나 먹는 꿈 학자는 학문을 완성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며 일반인은 큰 목돈이 생길 행운의 꿈입니다. 양들을 몰아서 데리고 다니던 꿈 성직자나 교육자 등의 직업을 가지게 될 징조입니다. 그 아래에 부하를 두고 인솔하게 되고 큰 일을 달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길몽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양들이 집안에 누워있는 꿈 재산이 흩어지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이 나빠지는 등 집안에 우한이 생길 흉몽입니다. 양떼 꿈 경사가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양떼를 보유하고 있는 꿈 큰 부호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양을 끌고 집안에 들어오는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자식들로 인해 즐거운 일이 생김을 나타냅니다. 또한 재물복이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양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조력자를 만나 하는 일에 대해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양을 본 꿈 남자가 양을 보았다면 부자가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만약 여자가 꿈의 양을 보았다면 부부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백년회로 할 것을 의미합니다. 양을 집안에 묶어두는 꿈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재물을 얻게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온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재물이 생기거나 효성 깊은 자녀들로 인해 행복해질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양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꿈 오랜만에 기분이 상쾌하고 소원 성취하게 되는 길몽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양의 젖을 마시는 꿈 이 꿈은 좋은 책이나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혹은 이자 수입이 들어올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합니다. 양의 젖을 짜는 꿈 일하는 과정에서 부수입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양이 많은 새끼를 낳는 꿈 그동안 투자한 사업들이 몇 배로 불어나 재미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아주 기분이 좋은 양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양이 싸우고 있는 꿈 정부 고위관료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양이 양치기에게 유도되어가 풀을 먹고 있던 꿈 자기가 도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징조의 꿈입니다. 양이 풀을 뜯고 먹는 꿈 현재 내가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매우 수월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산모의 경우 아이를 갖게 된다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이나 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꿈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기회를 얻게 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번창하게 됨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될 꿈입니다. 양젖을 마시는 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부수입이 생기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몽을 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 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예정의 꿈으로 해몽을 합니다. 또한 이 꿈은 태몽입니다. 어린 양이 집으로 들어와 버린 꿈 가정에 돈과 재물 경사 등이 생기고 식구 한 명이 가문에 불어나게 되거나 친족이 찾아올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얼룩얼룩한 암컷 양을 본 꿈 재물이 왕성해질 것을 알리는 양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간 꿈 재화와 물질을 얻게 되거나 먹기에 좋은 것이 들어올 징조의 꿈입니다. 집으로 양떼가 몰려들어오는 꿈 일확천금을 수월하게 취득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횡재 재물 행운 등을 내포하고 있는 길몽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텅빈 우리만 보이고 양이 없는 꿈 인생의 목표를 잃고 있으므로 다시 목표를 세우라는 암시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나를 돌아볼 그런 꿈입니다. 풀을 뜯고 있는 평화스러운 양을 본 꿈 자기 일에 충실함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꿈입니다. 하얀색의 암양을 본 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을 알리는 꿈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해외에 나가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한가로이 노는 양을 본 꿈 교육자라면 후진을 양성하게 되며 사업가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며 일반인은 가정이 편안해질 길몽입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보는 꿈도 꿈풀이는 비슷합니다. 화평한 곳에서 풀을 먹던 양을 본 꿈 자신의 일에 충직하게 임하여 일가를 풍족하게 할 징조이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